오... 이거 해볼까? 아... 어떻게 봐도 못생겨 보인다... 나중에 어른 되면 예뻐질 수 있을까? 화장하면? 빨리 어른 되고 싶다... 오뎌지 오뎌지 야... 내 말 씹냐? 내 말 씹냐고 오뎌지 표정 봐 야... 이거 너무 웃기다... 이거 인스타에 올려야겠다... 하하하하 오... 빡치나 보네? 그런 표정 지으니까 더 올리고 싶잖아... 야... 오뎌지 야... 그런 말 씹냐? 완전... 너무 시원해... 야... 돼지 안 되겠다... 지금 나 무시하냐고... 그딴 눈으로 쳐다보면 어쩔 건데... 오... 비번 풀려 있네? 저... 내 핸드폰... 하하하하... 싫은데? 야... 양갈래 받아! 아... 오... 나이스 캐치! 어? 틱톡에 깔려 있네? 우리 돼지는 뭘 올렸을까? 내 핸드폰 돌려줘! 호호호... 무서워... 그냥 잠깐 보겠다는데 왜 그래... 갈래가 잠깐 보겠 되잖아... 아... 대박! 미쳤어... 뭔데? 와... 나 방금 얘 틱톡 초함 봤거든? 대박이다... 나 올린다... 봐봐... 아이디 뭔데? 하하... 완전 웃겨... 아이디 우비키 치면 나와... 올리지마... 오... 화내지 마... 미안... 어머... 올려져버렸네? 아이씨... 아... 완전 이쁜 자켓... 미쳤어... 저장했어! 저장했지... 이거 완전 두고두고 봐야지... 하하... 내꺼에 재운로드 해야겠다... 나 혼자 보기 너무 아깝다... 하하하하... 하지마! 내 계정에 올리겠다는데 내 마음이지... 하지 말라고... 싫은데? 얘들아 내 틱톡 봐봐... 되게 재밌는 거 올려놨어... 하하하하... 뭐... 틱톡? 아... 이게 뭐야... 댓글 달아야지... 아이씨... 왜 이렇게 이쁜 척 하는 거야... 꼼비기 싫은 사람... 내 댓글에 하트 누르기... 와... 엄청 댓글 많이 달린다... 너 인기 짱이다... 저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 얼굴 빠왔냐? 예쁜 척 오진다... 제 얼굴 생각 안하나? 기회도 지내해... 아하... 댓글 완전 웃겨... 하하하하... 주엣도 하네... 하하하하... 대박이다... 하하하하... 다녀왔습니다... 어? 비키 왔니?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해서 울리는 건가? 얼굴 왜 저래? 하하하하... 비키야... 밥 먹었니? 어... 먹었어... 너 우니? 아니... 문 열어봐... 비키야... 니 애가 왜 이래? 너 무슨 일 있니? 너무 encompasses... 이게 뭐야! 으 으 으 천일의 달처럼 수 노름별처럼 활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치저기는 새처럼 산들바람처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